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매 시즌마다 가장 먼저 오픈이 되는 12월 1일에 런칭을 하는 인강민철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교재를 사보시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인강민철, 이게 뭔 의미냐? 그냥 수능 국어가 강민철에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수능 국어가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내 수강생들은 내 강의와 컨텐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라, 그런 의미겠죠. 의미는 알겠고, 이 컨텐츠 자체가 어떤 컨텐츠냐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요 특징들인데요. 매일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교재, 즉 자습 교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필기도 좀 하고, 그 들은 걸 복습도 좀 하고, 그런 공부 과정도 있다면, 즉 선생님이 끌고 가는 공부 과정이죠. 학생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과정도 있죠. 그렇죠? 그 후자에 해당하는 컨텐츠라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강기분, 세기분 강좌와 호환이 되는 교재다. 근데 강기분, 세기분이 뭔가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좀 있을 건데, 제 메인 커리큘럼 강좌들입니다. 강기분은 강민철의 기출분석의 줄임말이고, 세기분은 새로운 기출분석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기분, 세기분의 메인 강좌랑, 이 자습 교재랑 코드가 좀 잘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건데, 왜 이게 코드가 잘 맞냐? 그럴 수밖에 없죠. 제 특유의 해설 내용, 무엇보다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든 교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처음엔 좀 적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책부터 딱 보았을 때, 해설지를 읽을 때, 아 맞아 맞아, 내가 이 구간을 이렇게 읽으라고 수업을 들었었지. 또 이걸 보다 보면, 아 맞다,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강의에서 배웠었잖아. 하는 게 문득문득 강의 내용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여러분? 복습과 체화의 과정이죠. 저는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메인 강좌랑, 자습 교재랑, 이게 뭔가 동떨어지고 이질감이 든다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잘 맞으니까, 강의 내용과 해설 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으니까, 자습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좀 해보지 않아요? 주교재, 메인 커리에서의 어떤 강의 교재는 선생님의 어떤 화려한 강의가 그대로 잘 녹아들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워크북만 가보면 해설이 좀 강의랑 이질감이 좀 있을 정도로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소한 이 인강민철을 볼 때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편하게 자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 주간지하고 월간지를 고르는 선택기준 1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국어, 월간지하고 주간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몇 개는 있겠죠. 결국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내가 풀커리를 탈 강사 거, 또는 풀커리까지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메인 커리큘럼을 탈 강사 거, 그거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설지를 딱 봤는데, 도통 해설지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공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강의와 코드가 잘 맞는, 해설지가 있는 그런 교재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 커리를 통해서 공부할 친구들이라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1번 기준이어야 될 거고, 2번 기준이 이거죠, 또.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뭐가? 모르는 게 결국에는 생겨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현장에 와가지고 조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이트에다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는 건데, 자, 내가 월요일 날 모르는 걸 질문을 했어. 근데 답변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달린다? 그럼 이거 공부 진행이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설지가 안 읽혀도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질문 답변이 안 돼도 공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전 사이트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질문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걸 찍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애들 공부를 하는 시즌이 아니니까 지금 질문이 많지는 않는데,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 하루 질문 1,000건 넘는 건 기본이고, 900건은 웬만하면 다 넘기거든요. 그럼에도 24시간은 웬만하면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습을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똑똑하고 훌륭한 우리 조교진들이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릴 거니까 믿고 자습하는 어떤 교재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인강민철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기준이에요. 강의랑 잘 맞느냐, 질문 답변이 빠르게 되느냐. 다음이요. 구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총 8건 세트 상품이에요. 단일 교재로 낙권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 호, 각 권은 이게 월간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4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자습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편과 해석편이 분권이 돼야 되겠죠. 1호 입고가 이미 됐습니다. 1호 교재 제가 마감을 했을 때 봤었을 때 문제편 140쪽 정도에 해설편은 220쪽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 두께감으로 1호부터 8호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구성을 말씀드리면 하루 두 지문이에요.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저희가 또 엄선한 지문들이니까 나름 또 시간 소모가 좀 되거든요. 절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컨텐츠를 봤을 때 여러분 강기분, 새기분에서 공부 엄청 시키거든요. 또 피드백, 파이널 모의고사 충분히 풀 거 많으니까 적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시기별로 적절한 컨텐츠를 알아서 제공을 해드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차피 공부를 1년 구성으로 한다고 친다면 평가원 기출문제는 기본이요. 좋은 교육청 지문, 좋은 사관학교 지문, 좋은 리트 지문. 어느 정도는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뭘 풀까? 교육청 지문들 뭐가 좋은 지문이지? 선별하고 인쇄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또 비용이잖아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알아서 잘 짜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다음 페이지 풀고 또 다음 페이지 풀고 풀어나가시면 되고 실제로 시기별로 적절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주 단위로 적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로 예를 들게요. 독서 1일차에 기술 지문이 있었다. 그럼 2일차에 인문 지문, 또 3일차에는 또 과학 지문, 또 4일차에는 경제 지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 지문, 복합세트까지 두루두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히 배분도 해놨고 당연히 문학도 마찬가지겠죠. 1일차에 현대소설을 했으면은 2일차에 현대시를 한다든지 이건 일정하게 규칙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저희가 적절히 끌고 나가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단위로 봐도 적절하고 월 단위로 봐도 적절해요. 무슨 말이냐면 1호, 2호는 사실 공부를 시작할 때 푸는 교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고난도 리트 지문이라든지 어려운 이감 컨텐츠를 넣어버리면 학생들이 공부하다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시작부터 어려운 게 있으면 아 애들이 좀 쉽지 않구나 하고 시행착오를 저도 겪었겠죠. 그래서 1호, 2호에는 야 이런 어려운 것도 우리는 해 야 이 해설체 멋있지 않니? 이런 거를 막 과시하기보다는 적절히 일단 따라올 수 있는 지문들로 일단 스텝을 밟아놓고 그 다음에 1, 2호가 같이 입고가 될 거예요. 3호부터 조금씩 리트 지문, 이감 지문도 좀 늘려나가면서 슬슬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주 단위로도 저희가 알아서 일정 배분을 해놨고 점차 점차 좀 빡빡한 지문들로 갈 수 있게 월 단위로도 저희가 잘 배분을 해놨으니까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고민도 다 시간이거든요. 그냥 이거 풀어 나가면 된다. 자 그럼 시기별로도 적절할 거고 내용별로도 적절하죠. 어차피 여러분 제가 월간지, 주간지 선택 기준 3번 말씀드릴게요. 3번 아까 이게 1번 강의와 결이 맞느냐 2번 질답이 원활하게 빠르게 되냐 기억나시죠? 3번 기준입니다. 무엇으로 그 교재가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 어차피요 이 월간지, 주간지 사든 저 월간지, 주간지를 사든 보시면 꽤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나이스한 교육청 지문 제가 봐도 좋은 지문은 저쪽에서 봐도 좋은 지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은 당연히 선택이 되죠. 좀 괜찮은 교육청 지문 사관학교 지문들도 수능 적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국어만이 아니라 수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관학교 지문도 담을 거고 좋은 리트 지문 옛날에는 리트 지문 다루면 우리가 무슨 대학원생도 공부한 거 우리가 왜 하냐 이랬지만 이제는 또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리트 공부는 기본이 거의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트 지문도 저희도 다뤄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될 건데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어딜까요? 당연히 자체 제작 콘텐츠일 건데 저희는 이걸 이감 협력 업체죠. 이감이라는 이 협력 업체 문제 개발 연구소입니다. 이감 콘텐츠를 활용하니까 제작 콘텐츠에서도 나름 괜찮은 콘텐츠를 쓰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감을 소개한다는 게 되게 웃길 정도로 이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중은 적중이고 또 퀄리티도 퀄리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나이스한 1등 업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제작 문제도 아주 뛰어난 교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감 콘텐츠를 이감 연구소에서 이 강사 저 강사 여러 강사에게 차등 배분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한테 가장 많이 제공을 하니 그리고 저희한테 유독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니 믿고 그냥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어차피 내용은 이거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독 차이가 좀 있다면 제작 콘텐츠일 건데 가장 뛰어난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제공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주간지 월간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러워 해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평가한 지문이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절대 많지는 않고 그냥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좀 뭔가 소재가 좀 겹친다거나 좀 이거는 풀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일부 강기분, 세기분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냥 이따금씩 만난다. 평가한 지문도 많지는 않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만하면 얘네 구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에 대해서 좀 꼼꼼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아무래도 자습 콘텐츠다 보니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일별로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것은 자습 콘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기분, 세기분, 메인 강좌 올해는 강기본도 리뉴얼이 됩니다. 2025 강기분이 출시가 되는데 어찌됐건 강기본, 강기분, 세기분과 같은 메인 커리큘럼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아 평가원 국어가 좀 이런 거구나 학생들은 보통 그거를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을 땐 아 이 평가원 수능 국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사실을 인식하는 거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채화, 적용, 복습 이런 게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써먹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떤 아이디어 있죠? 수능 국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같은 것들. 아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거구나. 그럼 그것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에 마구마구 활용해 봐야 돼요. 이게 뒤따르지 않으면 예, 이거 그냥 뜬, 그냥 붕 뜨게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셔야 돼요. 알게 된 걸 적용하면서 깨달음의 과정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보조 아이템으로서 인강민철은 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 인강민철을 안 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평가원 지문들로는 공부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거 알게 된 거 꼭 낯선 지문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이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가급적 겨울방학에 강기분과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초반 공부가, 처음에 하는 초반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빡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 언어과목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게 루즈해지면 뭔가 내가 깨달은 것 같고 알아가는 것 같으나 막 비약적인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인풋이 적어서 그래요. 공부량이 너무 적으니까 뭔가 자꾸 알뜻 말뜻 하다가 그냥 6월 평가만 끝나고 에라 안 되겠다. 그냥 수시 쓰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 겨울방학만큼 공부 많이 하시는 기간도 없습니다. 그때 빡 치고 나가셔야 되고 그때 웬만하면 비약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게 양적 확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겨울방학 때 한번 강기분과 함께 애들이 많이 사서 봐. 그러다가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또 2차로 많이 사. 왜일까? 그치.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량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사는데 자, 그때까지도 안 늦죠. 3월에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면 빠르진 않지만 늦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자기는 이게 너무 루즈하게 수능 때까지 이어지면 좀 안 되기 때문에 1일 4지문, 즉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으로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해서 겨울방학에 시작한 친구들 진도를 좀 따라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그냥 겨울방학 때 강기분과 같이 시작을 좀 하시고 제발 인풋을 좀 늘리자 우리 자, 교재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또 이제 표지가 또 예쁘지 않으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우리 MZ세대들 입맛에 맞게 예, 아유 멋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1호가 프랑스 파리였는데요. 제 고향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예, 아무튼 올해도 또 파리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대한민국이에요. 자, 1호 그리고 2호 이미지는 아, 또 런던이죠. 예, 얼른 저도 결혼을 해서 이런 곳에 신혼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1호, 2호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3개 명소들이 표지에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3호, 4호가 어디가 실릴지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지죠, 내지. 아, 여기 이제 객체 탐지 기술이라고 해서 되게 괜찮은 교육청 지문이거든요. 이게 1호, 1주차, 1일 즉 첫 지문이에요. 우리 올해 인강민철의 첫 지문인데요. 되게 빡빡한 보기 두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공부가 돼야 되잖아. 아, 나름 글씨까지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안 보여요, 당장. 이게 이제 해설지들인데 여기 지문이고 여기 해설 그리고 중간중간 해설이 여기에 중간중간 껴 있기도 하고요, 구어체로. 여기 이제 민철쌤의 가이드 민철쌤의 가이드라고 해서 제 강의 내용이 실제로 여기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고 나면은 아, 맞아, 맞아. 나 이거 강의에서 들어봤는데 아, 맞다. 그치, 그치. 세기분에서 맞아. 이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읽으라 했지. 또는 그래, 강기분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순서 단계 체크하라고 했었잖아. 하고 뭔가 계속 이 평가원 지문이 떠오르면서 복습이 되고 나아가서는 체화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밟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해나갔을 뿐인데 저절로 적용,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체화가 된 느낌? 여러분, 양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좀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강의 오프닝 때 딱딱딱 지문의 핵심을 찝고 들어가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강의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자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인강민철에는 강의가 있나요, 선생님? 강의가 있지 않습니다. 인강민철은 자습 컨텐츠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나가는 거고 다만 해설지 충분히 강의 내용 반영해서 썼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강기분, 새기분과 같은 메인 커리큘럼 따라오는 친구들이 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강민철은 언제까지 판매되나요? 우리가 판매 마감일을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완판되면 그걸로 끝. 완판이 되면 동일한 세트 구성으로 재판매는 하지 않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강기분, 새기분을 하는 친구들이 인강민철을 웬만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강기분, 새기분 판매량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량을 고려해서 이렇게 박하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이 인쇄는 하는 편입니다. 강기분, 새기분이 그래도 나름 사실 나름 정도가 아니라 기출분석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걸 인쇄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5월 말경에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서 구매 시기를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공부해 나가면서 아 글을 읽는다는 건 이런 건가? 라고 뭔가 알뜻 말뜻할 때 양쪽으로 치고 나가주는 역할 그런 교재 필요하거든요. 자 그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문제 공부하는 시기랑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참고해 두시고 아 이 질문이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제가 4등급인데 제가 이게 리트 지문도 있다고 하는데 아 이감 지문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풀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3등급 후반입니다. 제가 이거 하긴 아직 좀 부담스럽죠? 저는 아직 평가원 지문을 더 봐야 되죠? 맨날 나오는 질문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OT를 듣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다?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인풋을 늘려야 되고 무엇보다 낯선 지문에 자꾸자꾸 부딪혀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양을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메인 커리큘럼이랑 호환이 되게 해설지 잘 쓰고 또 알아서 좋은 지문도 넣어드리니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풋을 늘려야 뭐든 성취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내가 현강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 대치동 분당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강의를 하는 날은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이렇게 막 반응도 좀 해주고 그 현장의 모습만 보면 너무 학생들이 믿음직스러워. 그래. 오늘 이 수업 듣는 날의 이 모습으로 이 자세로 남은 6일도 공부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업을 듣는 날은 다 엘리트고 다 열심히 해. 근데 그 강의 듣는 날 하루 외에 남은 6일 있지. 일주일 단일을 봤을 때 그 6일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뭔가 느낀 거 여기서 뭔가 알게 된 거 인식하게 된 걸 자꾸자꾸 써먹어봐야 돼. 그래서 나는 플래너에 7일 내내 꾸준히 국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냥 알아서 야 얘들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양 늘려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이게 책임지겠다. 제공도 해드릴 테니 제발 매일 꾸준히만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매일 플래너에 그래도 오전 타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얘들아 그냥 책상 앞에 앉아. 그래 인강민철을 펴. 그리고 독사한 지문 문학한 지문을 풀어. 그래서 해설지로 곰곰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느낀 다음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 오케이? 또는 샤워를 한 다음에 풀어도 좋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학교 가기 전 학원 가기 전에 아침에 자기가 자습을 하면서 좀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매일 꾸준히 구걸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강민철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요. 오늘은 인강민철 OT였고요. 제가 다음 주경에는 리뉴얼된 2025 버전의 강기본 OT를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